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보선일리그의 김우선생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38K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42K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 나스닥을 너무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자신만의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비트코인은 초저금리 시대에 태어난 그런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금리 인상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2018년까지 미국의 금리가 처서히 올라갈 때 그때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이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다시 금리 인상의 시기에 덮어들면서 비트코인도 시험대에 오른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오고 있는 건 맞고요 이러한 성장을 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성결되어야 한 과제들이 좀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일단은 나스닥의 의존도를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진짜 결제 수단으로서 확실하게 뭔가 쓰임이 확실해지는 거 그리고 미국이 5월 FOMC 5월 3일, 4일에 열리는데요 이때 금리 인상 빅스텝 0.5포인트 인상 시키고 그 다음에 QT 양적 긴축을 시작함으로써 아마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5월 초에 다시 한 번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는 적절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투자는 괜찮지만 정말 지금 뭔가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둬야 할 것은 5월 초에 FOMC 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금리 인상 이슈 5월 FOMC만 지나가게 되면 저는 하반기에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망하시고 5월 3, 4일 이후에 시장이 한 번 꺾인 이후에는 충분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드립니다 유용한 지표들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고 온 지표는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간간히 굉장히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유용한 지표로 봤던 지표예요 제가 코인으로 넘어오면서 코인 시장에서는 잘 안 봤거든요 최근 다시 좀 보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고 좀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목균형표를 보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일목균형표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보지 않아요 일목균형표보다는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벌린저 밴드라든가 그리고 피보나치 수혈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씩 설명드렸죠 그런 것보다 좀 덜 보는 차트 중 하나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열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목균형표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게 일목균형표가 가장 주력으로 삼는 원인이 바로 시간론이에요 시간론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 이렇게 음과 양의 조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유일하죠 동양적인 차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 일목균형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보기 어렵습니다 딱 봤을 때 정말 머리 아파요 아 저게 뭐야 안 볼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일목균형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일목균형표면 거의 2, 3년을 공부했고 실제로 응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단 10분, 15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쏙쏙 빼가시면 됩니다 차트를 여시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일봉입니다 일목균형표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 지표를 누르시고요 그냥 일목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목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목구름 딱 넣으시면은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형성이 됩니다 넣자마자 엄청나게 복잡한 그림이 되었죠 머리 아프죠 딱 봐도 머리 아프죠 정말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제목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일목, 여러분들 일목요연하다라는 표현 아시죠? 일목요연하다 한눈에 보기가 매우 쉽 좋다 그런 얘기거든요 일목하다는, 일목요연하다는 게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는 거는 일목요연한 균형표 균형이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균형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뭘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가격의 균형을 보여주는 표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일목균형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하나씩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으시면은 자, 컨버전 라인 랭스,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랭스 그 다음에 리딩 스팬, 비 랭스, 레깅 스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한글로 변형을 하자면은 컨버전 라인은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그리고 베이스 라인은 기준선 리딩 스팬, 비 이거는 선행 스팬 선행 스팬, 선행 스팬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레깅 스팬은 후행 스팬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는 네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후행 스팬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컨버전 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 봐야겠죠? 자, 이 컨버전 라인 이게 전환선이라는 겁니다 전환선, 말 그대로 전환될 때, 주가가 변동이 될 때 선이 움직임이 변한다는 게 전환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전환선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려가고 전환선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주가의 흐름과 큰 시차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지표를 활용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돌파할 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있는데 기준선도 한번 볼게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은 전환선 보다 움직임이 느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매매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빨간색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전환선이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이럴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근데 전환선 자체가 굉장히 왔다 갔다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뢰하기는 좀 힘들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준선 전환선을 일목규정표 볼 땐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투자 기법도 있다 왜냐하면은 전환선이 기준선 돌파하고 나서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전환선 기준선은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은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근데 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은 이러한 투자법이 있다 기준선은 전환선이 돌파할 때 매수 그 다음에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이렇게 기법이 있지만 이거는 이런 거 정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선행스팬입니다 선행스팬 여러분들 일목규정표는 구름이 있죠 항상 이 구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행스팬입니다 리딩스팬 A, B 이렇게 보이시죠 스팬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이게 제가 수정을 할게요 전환선 기준선은 일단 아까 그 정도면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 봐도 되거든요 먼저 그러면은 후행스팬을 설명해 드릴게요 후행스팬 좀 밝은 색으로 보세요 주가 흐름이랑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26일 전을 나타낸 거예요 한마디로 후행스팬 자리가 26일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스팬을 매수하는 방법은요 후행스팬이 주가 위를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때 후행스팬이 밑에서 주가 위를 돌파했을 때 그리고 반대로 후행스팬이 주가 밑으로 하락했을 때가 매도 시점입니다 이건 명확하죠 그래서 이때도 매수 시점이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수 시점이 안 나오고 있죠 분명히 여기서 돌파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매수 시점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행스팬 같은 경우도 매수 포인트를 잡기가 괜찮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올라가지만 이때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열흘 이상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매수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좀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15분 봉 봤을 때도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렇게 뚫고 올라왔을 때가 매수 시점 그럼 이 시점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가 매도 시점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가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매도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제가 후행스팬을 굳이 안 본 이유는 후행스팬보다는 구름대가 조금 더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선 기준은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후행스팬도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리딩스팬 A, B 선행스팬입니다 선행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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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대 보이시죠 이 구름을 조금 잘 보이게 제가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을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은 주식이랑 다르게 녹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녹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상승이고 파란색이 하락이죠 구름대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 이렇게 녹색 여러분들 비트코인 상승 녹색이었죠 녹색 구름 이렇게 잔뜩 껴있는 거를 양운이라고 합니다 양운 여러분들 상승하는 걸 양봉이라고 하잖아요 양운이라는 거는 상승의 기운이 만든 구름을 양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락할 때 하락할 때 만든 구름이 음운이에요 빨간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양운과 음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하는 게 뭐냐 매물대에요 매물대 매물대를 얘기합니다 구름 자체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매물대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양운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기 매물대라는 거예요 매물대 그리고 하락 매물대 다시 상승 매물대 하락 매물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매물대가 뭐냐 이런 매물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반대편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막말로 보면은 이때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이 양운 매물대 있잖아요 이걸 뚫으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무너진다는 거는 급락이 나온다는 거고 다시 하락 매물대를 이기고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도 항상 중요하셔야 되는 게 이런 양운을 뚫고 내려오면 급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문을 뚫고 올라오면 급등이 나와요 반대로 양운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락할 때는 무조건 양운에서 나오고요 상승할 때는 의문을 뚫고 나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 거는 양운과 의문이 굉장히 약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양운과 의문이 좀 약해지고 있죠? 이러한 구간에서는 아래위로 굉장히 왔다 갔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운과 의문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큰 지지와 저항을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이때도 양운과 의문의 두께가 굉장히 얇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래위로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양운이 하면 크게 쌓이니까 계속 상승하고요 의문이 크게 쌓이니까 상승을 못하죠 이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있으면 시장에 불장이 올 수 있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비트코인이 이 의문대를 깨고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근데 깨놓고 다시 깨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하락이 예측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양운을 쌓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요 현재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양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시 하락하겠죠 아직까지는 양운 구름대에 있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요공을 다시 뚫어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K 정도를 다시 상승을 해야지 다시 상승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시 밑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일목기준포가 얼마나 쉽냐면요 이렇게 구름 띄워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밑에 있으면 하락세입니다 구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웅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과거 흐름부터 보면요 이더리웅으로 한번 보면은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은 계속 하락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서 흔들리죠 그리고 구름 위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상승을 합니다 구름 밑으로 빠졌어요 다시 하락 나오죠 구름 밑으로 올라왔어요 상승 나왔어요 구름 밑으로 빠졌죠 하락 나왔죠 구름 뚫고 올라왔어요 상승 나오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빠지진 않았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긴 상승이 이어졌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에 조명하냐 자 보유한 종목이 구름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매수를 가능한 거예요 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름 위로 올라왔으면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매도해야 되냐 구름대를 다시 밑으로 닿을 때 뚫고 내려갈 때가 아니라 밑에 닿을 때를 매도시점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차트를 봐도 다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한번 볼게요 자 구름 위로 올라왔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 밑에를 닿을 때가 매도시점입니다 그럼 이때가 매도시점이 되겠죠 결국은 다시 올라갔지만 한 번 닿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커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에서는 매도 못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매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한 거래는 끝났고요 반대로 이때도 다시 구름 위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빠지죠 이런 상황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상황이 나온 이유는 바로 FOMC 연준 의원들이 빅스텝이랑 큐티를 언급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돌발적인 악재에 의한 하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냐 뚫었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쵸 다시 밑에 닿는 순간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 언제 잡아야 될까요 이게 다시 올라오게 돼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매수입니다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를 좀 눈여겨보면 안 되는 게 굉장히 가벼워요 움직임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아래비로 잘 지켜주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큰 매물대가 있어도 위아래로 굉장히 왔다 갔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일목균형표로 보기가 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좀 시총이 큰 그런 코인들 위주로만 일목균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1년간의 흐름을 본다면 비트코인이 작년에 5월에 엄청난 하락 이후에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매수가 나왔죠 매수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한번 익절 타이밍 나왔고 다시 여기서 매수 타이밍 나왔고 다시 여기서 익절 타이밍 나왔고 여기서 매도 타이밍 나왔죠 매도 타이밍 이후에 쭉 하락하다가 여기서 다시 매도 청산 나왔고요 여기서 뚫어주면서 다시 상승 시점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했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여기 양은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매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이렇게 여러분들 구름이 이렇게 두꺼울 때 뚫고 내려오고 뚫고 올라가는 거는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최근 여러분들이 구름이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횡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린저 밴드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가 얇아지면 얇아지고 그럴수록 횡보가 나온다 지금도 현재 횡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횡보 상황으로 간다는 거는 과거와처럼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재명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이후에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횡보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 단타라도 이용이 가능해요 15분봉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는 15분봉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선물을 하신다면 15분봉에 적용을 해드린다면 이때 비트코인이 여기서 위에 닿다가 이탈했잖아요 여기서 숏, 여기서 다시 롬 명확하죠 여기서 구름을 이탈하면서 여기서 숏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름대를 닿으면서 숏, 청산이죠 그러니까 숏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뚫을 때 롱포인트 잡고요 다시 여기 구름에 닿았잖아요 롱포인트 청산이죠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롱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닿을 때 롱청산입니다 그럼 지금 구름 위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다시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롱 들어가는 거고 구름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숏을 잡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일목균형표는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은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을 나타냈고 그 하락을 이겨냈습니다만 다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하락으로 나온 매몰대는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줄었다 매몰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횡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일자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큰 상승이나 하락은 나오지 않아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같은 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자 일목균형표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구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기준선, 전환선은 안 봐도 돼요 후행스팬도 안 봐도 됩니다 보는 게 맞긴 하지만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구름대입니다 구름대는 여러분들 매몰대를 나타내고 지지와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되면 상승세 시작하는 거고요 구름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하락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구름이 매몰대라고 그랬죠 매몰대를 뚫고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물량 소화를 다 했고 매몰 소화를 했고 앞으로 올라가는데 별로 여러분을 막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름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위아래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는 구름 위로 나오는지 구름 밑으로 빠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해도 지금 구름 안에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름 밑으로 빠지면은 하락이 나올 것이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안에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름 안이죠 이럴 때는 구름 안에서는 섣불리 매매를 하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일목균형표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왜냐하면 서양 지표들이 좀 약간 기술적이고 수학적이고 사회적이고 통계적인 사상에 기초한다고 하면은 일목균형표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좀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양생음, 음생양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음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하락이 너무 나오다 보면은 결국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를 시간적으로 약간 풀어놓은 게 일목균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승하려는 시초, 하락하려는 시초 요구간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정말 좋은 지표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행수평, 후식평, 전환수평 다 빼고 딱 요거만 보여드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일목균형표 굉장히 좋은 지표고 여러분들 주식, 선물, 비트코인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다 대입이 가능해요 많은 차트 상황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메이저 종목들 유지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각형의 낮은 코인들을 보시면은 이런 구름을 무시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종목이 가볍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종목들, 메인 종목들 유지로 일목균형표만 잘 보셔도 굉장한 승률을 보실 거고 정말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목균형표는 무려 7권을 체로 돼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요약해가지고 오늘 단시간에 여러분들 설명해드린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머선119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